안녕하세요. 피겨스케이트인 국가대표 차준환입니다. 다년만에 좀 많은 부분들이 발전을 한 것 같고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좀 더 피겨스케이트라는 스포츠를 더 좋아하게 되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열정을 이번 시즌에 쏘는 것 같아요. 코로나로 인해서 원래 훈련지였던 캐나다를 떠나서 한국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. 저 스스로의 대기에서 좀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 그 시즌에 좀 댄스 같은 걸 좀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. 개인적인 표현력 같은 부분에서는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? 팬분들이 약간 메시지 북 같은 걸 만들어주셨어요. 거기에서 이제 그 지금 쇼트에 스텝 부분에 나오는 음악이 들어있는 거죠. 더 페이더 클락 레이커라는 곡인데 제 경기 볼 때는 뭔가 금방 끝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. 프리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오페라 프란독트의 곡을 사용했는데 드라마틱한 좀 음율이 있는 것 같아요. 저의 경기를 보고 좀 리프레쉬?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연기를 했으면 좋겠어요.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상황인 만큼 팬 여러분들에게 힘을 드릴 수 있는 경기를 하고 싶습니다. 화이팅!